진상도 안녕하십니까? 디스 잇 진상도 오늘은 이 나라에도 이런게 있어? 러시아 퓨매니테리아 데일리 러시아 HDR 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전투식량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난민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난민들에게 식량을 보급하고자 미국에서 이렇게 휴메니테리안 데일리 라션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미군에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러시아에도 있네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러시아 휴메니테리안 데일리 라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얼마 전에 철수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휴메니테리안 전투식량을 만든다? 추측한데 러시아 접견지역에 중앙아시아 국가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러시아의 휴메니테리안 데일리 라션 HDR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 테이프! 들어서 룩! 파스튜어. 요시니아즈드는 래퍼입니다. 무슨 뜬금없이 왜 갑자기 래퍼야? 파스튜어가 문제 좀 볼게요. 군용보다도 더 퀄리티가 높다고 해요. 숲 위드 빛 슈루파. 슈루파는 고기를 요구르트하고 우유 같은 데에 넣어가지고 삶는 거야. 러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휴메니테리안 데일리 라션 열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2023년 11월 1일 100.5 커피 치즈 야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거의 4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발열팩을 이용해서 이 메인 음식은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발열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발열팩의 열정을 위해서 크리스피브레드 러시아산이겠죠? 야 이거 그거네. 베허마흐튀에 들어갔던 비스켓. 아 이거 그거 같다. 세세미 캔디드 피넛. 대추여자 같은데. 이게 한국 거. 이게 러시아 거. 맛을 한번 비교해볼까 지금? 음 그렇지 맛있다. 음 어떡해. 씨가 있잖아. 한국 게 더 담백하고요. 썰은 맛이 덜 나. 자 러프킨. 러프킨. 이스폰은 저기 러시아 쪽. 그쪽 지역에는 항상 이스폰을 쓰나봐. 러프킨은 크기가 딱 이 정도. 그리고 이거는 뭐야. 커피. 인스턴트 커피. 설탕. 크림. 러시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주스일 것 같습니다. 로얄 레몬. 자 레몬. 이건 후추. 아니면 뭐 소금이지.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후추일까? 소금인 것 같은데? 소금이다 소금. 이건 백포 후추야. 부추. 이렇게 해서. 그냥 프레시 민트 뭐 그런 것 같은데. 볼까? 민트 껌. 치즈인가? 치즈라고 했으니까 치즈가 맞겠죠잉? 럼 치즈다. 럼주 또 생각나네. 자 럼주 어디갔지? 세계의 모든 전주식량. 단편식. 비상식량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컴백. 야 이 럼의 치즈 안주가 그냥 환상이네. 맛있는데?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볼까? 음. 빵 자체가 그냥 바삭바삭 거려요. 토스트 굽는다고 딱 놓고 딱 내려놓잖아요. 난 내려놓고 잠깐 화장실에 간 거지. 그 사이에 딱 올라온 거야. 근데 동생이 그거 부은지도 모르고 한 번 더 왔 거지. 그럼 화장실에 갔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시 왔는데 아버지도 올라온 줄 모르고 또 내리고 와요. 엄마도 또 내리고. 바둑이도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이렇게 딱 탄 것 같은? 그럼.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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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오이씨. 아이고 멈추겠는데 이거? 싫은 바. 본인하는 게 좀 더 먹어야겠네? 우와. 해장국이야. 우와. 이건 레토르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 맛있어. 떡볶이. 진상도. 자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시원한 국물 맛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끝에는 야 갈비탕 맛까지 나. 아이야. 어우 좋아. 아 수고기 이 식감도 죽이네. 아주 부들부들. 야들야들. 술 먹고 해장 시켜주려고 엄마가 이것저것 해서 막 만들었는데. 얻어 걸린 거지. 아들이 먹고. 엄마 미친듯이 맛있어. 이거 뭐야? 나 엄마는 몰라. 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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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걸린 해장국. 어장국 같아요. 와. 야. 로시아 전투식이야. 이런 거 넣어주지. 정작 자기 군대를 그런 거 안 넣어주고. 맛은 없겠지. 이것도 기대되는데. 이거. 후추가 필요해.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눌렸어.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먹으니까 딱 그 느낌이네. 어느 골목식당 강아지. 한쪽엔 삼계탕집. 바로 맞은편에는 육개장집이 있는 거야. 육개장 사장님이 그날은 화가 나 있었어. 두부 싸움을 한 거야. 자기가 먹고 있던 국그릇을 그냥 던져버린 거야. 또 마침 그 앞에서. 야 맛있다고 먹는데 그 국 앞에 엎어지는 순간. 한 숟갈을 뜨면서. 이것은 육개장인가 삼계탕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동닭인가. 러시아시 삼계탕인가. 감단절밖에 안 나오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넣고. 비스켓을 분리해봤는데. 다시 먹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맛집 맛이 나네. 어우 씨. 이 레몬처가 약간의 느끼함 맞아서 다 잡아줬어. 이 공분이 많았어. 정말 개논 감추듯이 먹었습니다. 와우 박수를 보내고 싶어. 아우 커피도 좋고.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이거 너무 좀 과하게 절여졌어. 야 이건 푸르츠 칵테일. 그 국물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휴메니테리안 데일리 라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편견이 확 달아났어. 그런 느낌이에요. 러시아 국경 시대에 사람들을 그냥 다 휘어잡아요. 마음까지. 음식을.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휴메니테리안 데일리 라션인데도 불구하고. 요지껏 제가 먹은 전수식량 랭킹 중에. 탑5 안에 두는 맛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전통 야채 틈조림이 되겠습니다. 바타토이 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